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요즘 증시가 오락가락하죠? 며칠 전만 해도 나라 망할 것처럼 폭락하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증시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숨통이 조금 트이시나요? 역시 존버는 승리합니다. 유명한 버피동의 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존버만 하면 안됩니다. 애시당초 존버를 하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늘 시장에 존재해 있는 악재를 소개해드리고 이것을 국채금리, 달러인덱스와 연결시켜서 이러한 악재가 어떤 식으로 증시에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풀이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반등 배경 중 하나로는 지금 글로벌 인플레가 심하긴 한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인플레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연준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준에서 9월 연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연준회의는 9월 말에 있었죠. 이것을 약 한 달 후인 10월 중순쯤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의사록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연준회의 당일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의사록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두 줄로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 11월 연준회의에서 결정되면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때쯤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구체적으로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정도 진행을 하겠다.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여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팬더믹 이후 연준은 꾸준히 돈을 풀어왔습니다. 팬더믹이 딱 터졌을 때에는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마구마구 돈을 뿌렸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자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 풀어왔던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돈을 풀긴 한데 풀어갈 돈들을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확장적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것을 일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유동성 축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라 망한다, 주식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연준 의사록에서는 연준 의원들이 최근에 인플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은 현재 인플레가 일시적이며 공급망 병목 현상 등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현재 인플레 압박이 예상보다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고 심한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거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 심하면 2년까지 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이 1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 의원들이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미래의 세 증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가 22년 상반기쯤 끝날 것이다. 아니 끝난 건 아니고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다 여는 총재 역시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고 있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인플레를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미셸 보험원 여는 총재는 공급발 물가 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대충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 지속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몇몇 분들을 더 보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찰스 에반스 여는 총재 역시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목표치 2%,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팅 여는 총재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지속되긴 할 건데 인플레뿐만 아니라 경기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는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 아마도 이런 의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델런스 여는 총재는 처음 보신 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여는 총재께서 주식 투자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잘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린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만 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메파입니다. 인플레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이 아니라 3월 달에는 끝내야 된다. 테이퍼링을 3월에 끝내려면 한 달에 300억 달러 정도는 국채 매입을 줄여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18분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플레가 진정이 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발언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도 인플레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LA항 롱비치항이라는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야근 심야근무 이런 것들을 잘 안하죠.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이례없는 하루 24시간 풀근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최대한 공급 물량을 우리나라로 땡겨와 그래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금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인플레를 주장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먹히고 정부의 노력을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직은 경기 회복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만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인플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자재 가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제가 매번 소개해드린 3개의 원자재 가격입니다. 국제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이죠. WTI 유가는 82달러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제 유가의 상승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고 석탄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주춤거린다는 것은 유럽과 중국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러한 가격 조정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앞으로 블랙 채널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꾸준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채금리는 하락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과 국채금리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은 조달금리 상승을 불러오면서 기업 입장, 특히 막 성장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주춤거리면서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채금리가 1.57%까지 쑥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장 없이 금리만 오르면 매우 좋지 않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금리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증시는 춤을 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소매 판매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역성장 우려를 깨트리고 미국의 9월달 소매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8월달에도 이런 발표가 있었죠. 사람들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0.7% 감소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0.9%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9월달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었는데 보복 소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사이드의 회복은 미국의 GDP 상승을 불러오면서 증시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겠죠. 요약해드리면 지금은 공급망 부족에 강한 소비 수요까지 겹치면서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공급망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전에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기업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소비 수요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소비 수요, 괜히 투자를 진행해서 공장을 놀리면 우리도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소비 수요가 지속적이다.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러한 인식이 기업들에 딱 박힌다면 기업들은 공장 증설을 하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돈이 되니까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좋은 징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계속 버티기를 하는지 이것들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결국에는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 계속되는 섹터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투자 환경 속에 증시는 차근차근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증시가 꾸준히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다거나 그리고 현재 높아진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된다든지 또한 어떠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든지 이러한 악재가 나오면 증시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 역시 블랙 채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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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